비상구 예스! 아니면 노! 오케이 비상구로 갈게 아 이거 진짜 웃기네 이거 어 제발! 우와! 잠깐만! 아 제발! 출발! 어머머! 뭔 소리야! 너 뭘 만진 거야? 여기 메이플 세 갈래 길이거든? 어디부터 갈까? 다 길이 있긴 한데 네가 좌측 먼저 한번 찍어먹고 갈래? 아 저기? 아 그래 저 앞에 병정 아니냐? 내가 잘못 봤나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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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저 뒤에 근데 이거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함 대초 신소 사사케오 포쿠가 이기마쇼 나이스 해치웠다 아니 왜 내가 죽는 거야! 어? 아니 총알이 왜 원티드 마냥 휘냐고 미친이 있었어? 혹시? 아니야 24년 1월 30일 오후 9시 04분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아니 죽이지 말라고 병정? 어? 2층 아닌가? 어? 아 2층인가? 어 2층이네 2층 어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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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뭔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어 깜짝아엄마 어? 어? 흠 흐흐흫 얘랑 정본 날 거 같아 빨리 와줘 흐흐흫 잠깐만 이거 내가 나가서 민낯 볼게 템 몇 갠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나와도 될 거 같아 잘했어 나 나가도 되겠니? 어 조심히 나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? 아씨 나간다 나간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제발 아 제발 동생 아 나도 어332 어 허헄 아하 너가 소리 못 들은 줄 알고 있다가 뒤질 뻔 어허허 scav 어허허하 저 우리 소지금은 3천2백 달러가 생겨버렸라 나 그 위자보드 사고 싶어 나중에 이제 죽은 사람 하고 이걸로 대화 할 수 있어 휴율 뭐야 어...? 하수구두 있어 가봅시다 아 잠깐만 이거 피가 달아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갈게 어어 사모작용 어떻게 되니? 어 E 누르면 돼? 어 가..가까이서 안녕하세요? 야야 토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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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아 제발 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려가자마자 아아 얘야? 나 먼저 가볼게 어 그래 아니 거기 내려가면 야 그 내 말 들리지? 너 이거 O 눌러볼래? O 눌러봐 O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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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된다 된다 어 그래 안녕 그.. 밑에 그 밑에 토넷 내가 뚫고 가는게 맞지? 아님 비상구로 갈까? 비상구 예스 아니면 노 오케이 비상구로 갈게 하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 씨 아 줄네 웃기네 이거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저 상대하는게 쉽지가 않은데? 아냐 이거 위자보드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할까 비상구를 뚫는다 예스? 원래 길로 간다 노 보여줘 답을 들려줘 고 고박 뭐라는거야? 고박크? 아 고백 아 돌아가라고 아 제가 뭔가 했대 ㅋㅋㅋㅋ 이 토렛만 피하면 할만한데? 이 토렛만 피하면 할만한데? 아 저 토렛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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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아 뭐야 아하하하 씨 무서워 저기 비상구에 브잉 엔진 두개 놔뒀지 일단 너 옮겨있어봐 너 무거우니까 내가 갔다올게 아 지금 시킬까? 진짜 진지하게? 행하긴 해 지금 좀 마셔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커피를 하나는 시키는게 나을 듯? 어 왔니? 어 왔니? 고생했다 고생했다 너 혹시 다 아직 안왔냐? 아니 나 갖고 온 줄 알았어 아니 브이형 엔진 3개 지금 방진하면서 돌렸는데 아 고맨 고맨 내가 좀 정신이 없네. 한 손으로 커피 시키면서 왔니? 이랬는데 대답이 없길래 다 온건가 싶어서 가버렸지. 아 잠깐만 템 템 템. 아 우리 아무도 없나? 응. 너가 출발했잖아 그냥. 너가 그냥 출발 울었잖아. 그냥 한 번 출발했잖아. 아 그냥 반대 막혔는데? 가볼게 한 번. 스톱. 와 나 거기서 한 발짝 더 가면 진짜 죽음. 나 한 번 가볼게. 점프할 수 있는 것 같아. 안 돼 나 길을 찾을 자신이 없어. 몰라. 비상물 있니? 길 있구나. 나 떨어졌는데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은데? 아 맞아? 아닌가? 아 오케이 오케이. 내려가봄? 아니잖아.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그런 거야 어. 코코코코코코코코 코코코코 코 똑나 어 없어 오케이 할게잉 어얽잠만 야야야야риз 터진다 일부 터진다 어 2분안에 나가라는데? 어 잠깐만 2분안에 나가라는데? 어 잠깐만 길 알고있지? 잠깐만 어? 야 한명이 어 그거 끌어야될거같은데? 어 2분안에 가야된다는데? 아니 잠깐만 와 잠깐만 슬슬 갈게 이쪽 맞니? 맞지? 와아 잠깐만 어 오케오케 하는중 어 하는중 어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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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율물거리 버릴게 그냥 시간이 없다 율물을 넣게 이게 더 비싸 어 오케오케 아씨 어디야 길 아 여기다 여기다 나가아! 빨리 나가 아 앞에 거미줄 앞에 거미줄 아씨 끝까지 포기하지마 아 앞에 덤프 야 앞에 덤프 어디로가야 돼 이쪽이? 아 저쪽이다 아 잠깐만 아 반대쪽인데 아치 x2 야 그냥 그냥 가야 돼 가야 돼 x6 시간이 없어 x2 아 죽었나 보다 쟤 그냥 가야 돼 x2 일단 시간이 없어 x3 간 남 보다 neces 오오! 잠깐만 방금 한 편의 영화였다 분명히 올 때는 덤퍼랑 거미가 없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덤퍼랑 거미가 나와버린다라 그 친구도 나가고 싶다 이 말이지 터렛 어떡해? 브라켄도 있는데 어떡해? 우리 손등등이라도 있으면 해보겠는데 아니 저기 안에 장치 있어 잘 들어봐 내 가치는 얼마? 0달러 출발 오 뭐야 뭔 소리야 너 뭘 만진거야 조금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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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까 그거 아냐? 만지지마 이거 아냐? 아까 돈 그랜미 했을 때 죽었었잖아 근데 이게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아니 잠깐만 내가 한번 갔다와볼 그 있잖아 그 잠깐만 그 거기다 지금 죽으면 우리 같이 죽어 잠깐만 아냐 그러지 말아줘 그러지 말아줘 나 좀 멀리 떨어져 있을게 나 준비됐어 잡을게 어? 어? 모가지가 대체됐네 이걸로 이거 근데 시체는 잡아도 되잖아 아 이건 되네 어? 대가리가 그냥 용수철 대가리네 그 일단 내 말은 들어볼래? 친구야 잠깐만 그래 너 그 못참잖아 눌러 그냥 그냥 그러지 말고 함선에서 봐 어? 좋다 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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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이쪽은 준비됐었거든요 자 눌러보세요 한번 1인칭으로 봤을 때 어떤지 한번 보자 이걸로 보니까 색다르네 아 좋네 인간 TNT 됐네 당신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을게 이게 맞아 안녕